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선왕독 180번째 시간 레위기 27장 11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들이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오. 예물, 예, 래, 예절, 훌리에, 제례, 예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물, 예, 래, 예절, 훌리에, 제례, 예법 12절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13절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며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직이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한 호멜지기에는 은 53개로 계산할지며 17절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대로 할 것이요 18절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그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19절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20절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지 못하고 21절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22절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23절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24절 그가 판 받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25절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 갤로 하디 20개라를 한 세 갤로 할지니라 26절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포르크레인 땡큐